와... 블루잉! 블루잉 임버넌! 도입이거든요! 와아!!! 이거 보세요! 파티야! 파티야! 와... 이거 큽니다! 블루잉 임버넌! 투수자 라인을 그냥 못허티립니다! 뭔가 안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블루잉 임버넌! 블루잉 임버넌! 블루잉 임버넌! 블루잉 임버넌! 단계 납작자는 렘오 Dos peg! 단계 납작자 세트는 렘오셔널이고요 전승이언이 있어서 아직 수수리가 아직 살아야합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묘해집니다! 와오오오오오오오! 지금 강민석 선수가 시야를 정말 잘 땄어요 전승윤이! 와! 강민석! 슈퍼플레이스의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강민석! 지금의 고급신은 강민석인가요? 자기가 집중이 되죠! 와! 잡았어요! 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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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1대1! 와! 마지막 발레! 막발에 헤드가 터졌어요! 와! 아! 어디있나요? 진대! 진대! 14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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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찬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게임 정말! 경기 전에 같이 인터뷰했던 사이예요! 지금 좀 전에 해주고 있는 모습이 저희 둘 중에서 오! 오! 우와! 우와! 빅동네! 와! 모든 컨디션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 안다! 우와! 김동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거 잡아줘야 돼요! 깨병 잡아야 돼요! 깨병 잡아야 돼요! 일단 같이 들어가는 주는데 실패 체크 완료! 이거 총알 미스나의 확률이 높아요! 미스나면 죽어야 돼요! 미스나면 죽어야 돼요! 미스쿨 왼쪽 왼쪽! 투자! 핵샷! 안 가고 있어. 배경이 혼자야. 버텨 비방! 버텨 비방! 그가 저다. 핵샷! 나 피아노에 투자 보려고 했는데 비션 성공! 먼저 볼 수 있다면 수류탄 들도 좀 있어서 빠르게 우왁!! 잡았어요!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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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요!